Q.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죠?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죠? 좀 더 해보시죠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람이면 숨겹은 하늘 잠시 쉬어갈 파란 창가를 찾는 그날이던 꽃잎 위로 그 설레이던 봄날인 그날 뜨겁기 뜨거웠던 여름 민망에 흐르는 담을 닫고서 가슴 시리던 찬 바람에 그 꽃이 가을 햇살이 저렇게 다시 또 우리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그날이던 꽃잎 위로 이 꽃잎 위로 지지 못을 지고서 서둘러 이 꽃잎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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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른래 그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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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